미국 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2%를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 6.4% 그리고 2분기 6.7%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.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와 또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직격탄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. 일단 올해 들어 급반등해온 미국 내 성장세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양상입니다. 연방산무부의 오늘 발표입니다. 지난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2%로 집계됐습니다. 지난해부터 무려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갔던 가운데 지난 2분기에 3분의 1에도 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.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지난해 1,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뒤 가장 낮은 성장률인데요. 월가의 전문가들은 올해 3분기 성장률은 시장 전망치 2.6에서 2.8%를 상당폭 밑돌았다며 델타 변이와 공급망, 병목현상, 노동력 부족과 인플레이션 등이 겹치면서 성장 속도를 줄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내 경제활동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지출력 시 지난 3분기 1.6%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. 이는 2분기 12%에 비해 크게 둔화된 수치입니다. 그렇습니다. 공급 부족으로 내구제 판매가 감소하고 소비자들이 여행이나 항공, 외식이나 레저 활동 등을 크게 줄인 결과로 해석됩니다. 또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노동력이나 원자재가 부족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공급망 곳곳에서 정체 현상이 벌어진 것도 미국의 성장 속도를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같은 공급망 문제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지만 일단 델타 변이 유행이 진정되고 또 올 연말 샤팅 대목이 펼쳐지는 4분기에는 소비 반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상당폭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왔습니다.